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1일 HSK 4급 총평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항상 시험 끝나고 나면 이번 시험이 어땠는지 궁금하시죠? 네, 저와 함께 총평 강의를 통해서 이번 시험의 난이도와 그리고 중요한 어휘들,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듣기 전체 난이도 중이라고 해드렸는데요. 제가 사실은 하중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라고 하면 우리 많은 기초학습자들이 좀 많이 실망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감안을 해서 중이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1부분 한번 보실까요? 전체 1부분은요, 이번에도 역시 지난달과 똑같이 지문의 답이 직접 언급된 문제. 그래서 여러분, 보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기와 지문의 답이 직접 똑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기에서 어떤 어휘가 나왔는데 지문에만 어휘만 간단하게 변형된 문제 위주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대표적인 문제 하나 보실까요, 여러분? 유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정말 해커스 교제는요, 기본서인 것 같아요. 해커스 듣기에 보시면 문제 유형이 8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중에 꼭 한 문제는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절대적인 의미에 관한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보기에도 리우싱, 유행하는 것은 사극어 위였죠. 리우싱, 자이, 시, 쯔이종냐오다.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보기에 쯔이종냐오다. 다른 뭐 리우싱이나 쯔이종냐오라는 제시어들은 아실 거고요. 자, 그럼 우리 학우님들은요, 어떤 거에 보냐면 리우싱, 쯔이종냐오로 봅니다. 자, 그럼 내 해커스 교제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었냐면요, 쯔이라는 단서를 주의깊게 살펴보십시오라고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제시어가 나왔을 때는 제시어만 보더라도 문제의 정답을 잡아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절대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들은 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제가 언급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리우싱, 자이, 시, 쯔이종냐오다. 유행하는 것이야말로 비로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는 제시어가 나왔을 때 저는 쯔이라는 단서를 보고도 아, 이거 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낮겠네? 라고 접근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기를 먼저 보시는데 보기는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어휘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시고 보기를 통해서 문제의 유형과 단서를 잡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에 뭐가 나왔냐면 리우싱, 유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허지지, 자기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 우리 학우님들이 이런 어휘들 나오면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시허지지, 자기 자신에게 적합하다. 이런 표현들만 쫙 들었다며 유행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미 보기를 통해서 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낮다라고 생각하셨죠? 그리고 보기에서 시허지지, 라는 핵심 어휘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를 잡아내실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불일치함을 알 수 있겠죠? 자, 오늘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일치는 몇 개예요? 그 다음에 불일치는 몇 개예요? 이런 식으로 하던데요. 거의 시험은 여러분 5대5입니다. 5개, 5개? 그렇죠.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분의 문제풀이 전략은요. 핵심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보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커스 교재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데 문제의 유형을 8개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이런 거에서 머릿속에 꼭 넣으시고 보기를 보시고 아, 이거는 무엇에 포함되는 문제 유형일 것이다 라는 것을 파악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먼저 보기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 내용의 핵심 키워드를 잡아내시면서 듣는 연습을 해본다며 조금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중요 어휘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학생들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정말 이번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비슷한 어휘, 바꿔서 나오는 어휘가 있는데요. 항상 저는 요일이 나오면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드립니다. 자, 이번에 1번 문제에 리바이티엔이 나왔어요. 그가 출장을 가서 리바이티엔 호일날 일요일날 돌아온대요. 근데 제가 딱 보기에 리바이티엔이 나왔을 때 아, 지문에는 분명히 다른 제시어가 나올 거야. 요일에 관련된 다른 제시어가 나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추한 대로 뭐가 나왔냐면 조상호일날 수요일날 돌아온다 라는 제시어 하나였어요. 그래서 요일에 관련된 것들이 듣게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리바이도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요일, 주, 조와 그 다음에 싱치까지 정리해 보시라고 관련 어휘 적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찬지아 사극어 위죠. 여러분 찬지아 비살, 찬지아 카우시 이번 시험에는 뭡니까? 운동회에 참가한다는 제시어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달리기를 참가할 거네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찬지아 윈, 동, 호위 정답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에 정실이라는 제시어가 나왔는데 이 정실은 맘보면 난이도 하 도시입니다. 여러분 안 들고 계시죠? 하지만 지문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워시, 펜, 시, 환, 나 여러분 정실에 대한 뭐가 중요할까요? 양사가 중요합니다. 이 주어라는 양사는요 우리 달이나 산이나 아주 커서 그것을 옮길 수 없는 명사들을 셀 때 많이 쓰는 양사로서 해커스 교재에서도 나 주어 정실이라고 듣기에 이미 문제, 연습 문제에 출제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주어 정실 나는 이 도시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맞아요. 이 사람이 너무나 좋아해서 앞으로 평생을 이곳에 살기를 원한다라는 제시어도 나왔기 때문에 일치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실 나왔을 때 이 정실과 사용할 수 있는 주어라는 양사까지도 이런 게서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뭐가 났냐면 여러분, 그 사람이 시신, 편지 쓰는 것을 헌마판 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판이 뭐죠? 사급어휘로서 번거로워하더란 말이겠죠. 그는 편지 쓰는 것을 아주 번거로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편지 쓰는 것을 번거로워하는 것일까? 구체적인 동작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실제 시험에는 듣기에는 뭐가 났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 띄, 화 이런 뭐예요? 전화를 하거나 화, 단, 신 문자를 하는 것에 익숙하지만 자기는 여전히 시신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신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치, 불일치, 불일치함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문제를 적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기 뭐라고 하냐면 저녁에 차를 마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보기에서 무엇을 보셔야 될까요? 허, 차 차를 마시면 안 되는지,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들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문에 허, 차가 나왔을까요? 아니요. 바꿔서 나오는 표현 난이도 하, 허, 카페가 나왔기 때문에 불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런 단순한 바꿔서 나오는 표현들만 딱 들으시면 여기서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커피를 마시면 정상적인 일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런 제시어들도 여러분 나왔는데 그 뒤에 있는 제시어들은 안 들으셔도 되고요. 허, 차, 허, 카페 이런 단순한 어휘들만 바꿔서 나왔으면 여러분께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 샹 사진을 찍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 샹 그래서 수화를 쪼모, 샹, 쥐, 쥐, 샹 말하는 사람은 주말에 사진을 찍으러 가고 싶대요. 그래서 이 말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인터넷 상에서 카메라를 구매를 해서 우리 주말에 사진 찍으러 가자고 싶대요. 그래서 쪼, 샹 나올 수 있고요. 이 쪼, 샹하고 또 앞으로 바꿔서 나올 수 있는 제시어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파이짜 라는 동사도 나올 수 있어요. 파이짜 한번 읽어보실까요? 파이짜 그래서 쪼, 샹 이꼬르 파이짜 라는 표현들까지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나오는 표현들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미리 같이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오, 쪼가 나왔어요. 어떤 문장에서 나왔냐면요. 틴, 중국어, 광보, 중국어, 라디오 방송을 듣는 하오, 쪼, 장점이 많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양치를 하면서도 중국어 방송을 들으시면 듣기에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을 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되다라는 이런 말들이 언급됐기 때문에 하오, 쪼 라는 제시어만 알았다면 여러분, 충분히 들어보실 수 있었겠죠? 사급어휘입니다. 하오, 쪼 까지 들어갈 수 있겠고요. 자, 조금 전에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류신 자, 시, 주의, 종, 야, 오다. 딱 나왔죠? 그리고 시, 허까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에서는요. 연령이 많은 사람들이 헨, 샤오, 허, 호이 후회를 많이 한대요. 아, 후회를 적게 한대요. 헨, 샤오 라고 했으니까 헨, 샤오, 허, 호이 후회를 적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문에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실수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후회를 합니다. 라는 제시어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일치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한 사급어휘 허, 호이라는 제시어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중요 어휘 간단하게 설명해드렸고요. 이번 시험의 가장 큰 특징, 듣기의 특징은 바꿔서 나오는 표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나오는 표현들이 주의깊게 앞으로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듣기제 2부분 볼게요. 난이도 중, 하중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출제 경향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말하기에서 많이 연습했던 어휘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남자와 여자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듣기제 2부분부터는 여자에 관련된 문제인지, 남자에 관련된 문제인지를 잘 정확하게 마지막 질문까지 놓치지 마시고 들어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문제 유형, 우리 해커스 교재에서는 이렇게 7개로 나눠져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을 세밀 세 개로 나눠드렸습니다. 첫 번째, 장소에 관련된 문제. 그렇죠? 그래서 일어일어한 장소들이 나왔다는 거죠. 자, 지 지난달부터 지난달까지 여러분, 이 화장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뒤에 가면 화장실에 관련된 표현을 세면 다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외생진, 화장실 나오고요. 요주, 우체국이나 지하우스, 교실이나 그 다음에 이것도 나오네요. 지하우취, 선생님이 이미 총평강의에서 정리해 드렸죠. 지하우취는 교외, 근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지하우취, 그 다음에 창시, 매달 나오는 제시어죠. 그래서 이런 장소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번 달에는 구체적인 행동에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행동과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술, 모, 술, 모 잡아보시면 되겠죠. 호알링치엔 여러분, 호알링치엔 딱 나오면 거스름돈을, 잔돈을 바꾸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왜 잔돈을 바꿀까요? 해커스 교재에 보면 쪼공자우처 혹은 쪼공공치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잔돈이 없어서 호알링치엔 잔돈을 바꾸려고 한다. 이런 제시어들이 뻔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추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자, 사급화오입니다. 자, 지, 디엔 사전을 찾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역시 찬자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죠. 찬자주의 호의 모임에 참가하다. 모임에 참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고요. 파, 요, 지엔 이메일을 발송하다. 그 다음에 당깡친, 술목 다 나옵니다. 피아노를 치다. 그 다음에 상처수어 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웨싱지에는 바꿔서 나오는 표현이 또 화장실에 관련된 표현 처수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차가 조금 있으면 곧 들어오려고 하는데 복무원에게 종업원에게 거기에 일하는 실문들에게 상처수어 화장실에 갈 수 있는지를 물읍니다. 그랬을 때 상처수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이런 구체적인 행동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태 및 상황을 묻는 문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사급화오이 나왔네요. 센칭 통구알라 뭡니까? 신청이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취, 시앙샷 여러분 시앙샷은요. 북경에서 가볼만한 산입니다. 시앙산에 가서 논다 라는 말이겠죠. 자, 준비 자료 무엇을 준비하고 있다?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그 다음에 헌추신 별표 제가 총평강에서 굉장히 강조드렸던 제시어 난이도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추신과 바꿔서 나오는 표현이 지난달에 마후가 나왔었어요. 지난달에 마후 나오니까 추신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추신과 마후는 사급에서 반드시 외워주셔야 될 어휘라고 생각하시고 정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듣기 제2부분에서는요. 2부분과 3부분에서 해커스 교재에서는 문제 유형을 7개로 나눠드립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자주 나오는 것을 선생님이 3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서머리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해커스 교재 보시고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을 파악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제2부분 문제풀이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반드시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보기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를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비로소 무엇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핵심 키워드를 들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남자에 관해서 묻는 것인지 여자에 관련해서 묻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 질문도 놓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특히 제3부분은요 이번에 이야기 설명문 실용문 논설문 중이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난이도 중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기에 이미 정답이 다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만 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셨다면 충분히 풀어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단문의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나 혹은 주제문을 묻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첫 번째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중국의 음식이 나왔었어요. 쌀라위란 말입니다. 여러분 쌀이 나왔으니까 시기도 하고 라는 맵기도 한 이런 음식이 있는데 이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보기에 뭐가 나왔냐면 베이징 뭐 이런 식으로 지역이 나왔었어요. 신안 여기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보기를 먼저 봤습니다. 아, 그래서 이 보기를 보고 나서 장소에 관련된 거네. 그러면 지문을 들을 때 긴 지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장소만 잘 들으면 되겠네. 라고 문제를 파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주어 파지엔 상태상황을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앞으로 이 지문에 관련된 내용 중에 상태상황을 관련되는 키워드를 잡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쌀라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쌀라위는요 중국 서남에서 유명한 음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 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신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신맛과 단맛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마지막 뭐라고 했냐면 만드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다고 그랬어요. 주어 파 시 번 잔단 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 뭡니까? 이렇게 주어 파 잔단 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어때요? 긴 지문이라고 해서 여러분 어려울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버리시고요. 먼저 보기를 보시고 키워드 잡는 연습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듣기 파츠는 보기를 먼저 보시고 이 문제 유형을 파악한 다음에 보기에 언급된 내용들을 잘 잡아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과 산부분에서 중요한 업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서두에서 화장실에 관련된 표현들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딱 나왔습니다. 시소지엔 기존에 나왔던 단어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 시소지엔 대신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우에 이승지엔도 많이 나오고요. 처어수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주에 요일에 관련된 표현이 나오면 바꿔서 나오는 표현들이 나오는 것처럼 화장실에 관련된 표현들도 바꿔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외워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한 여자가 아주 기뻐했어요. 너 왜 그렇게 기뻐하니? 리오슈에 유학을 하려고 하는데 유학하려고 제출했던 신청이 통과해서 나는 너무나 기뻐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본 키워드 뭐 들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센칭 통과 이런 거 들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아까 우리 샹산이 나왔어요. 북경에 가시면 향산이란 곳이 있는데 이 남자가 북경에 가게 됐대요. 그래서 여자한테 북경 가면 어디를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아 마침 지금 과이다오 치우티에 가을이 돼서 지금 홍예 요즘 이야기를 해볼까요? 홍예가 뭡니까? 여러분 단풍입니다. 단풍이 너무 예쁘네 그래서 샹산에 가서 한번 보렴 이라고 했기 때문에 키워드 뭡니까? 여러분 홍예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못 들으셨겠죠? 그래서 계절의 변화까지 지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예 단풍 여러분께서도 홍예를 보러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칸 홍예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예 였어요. 자 시험에 과일 명칭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어떤 게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첫 번째 빙고 사과가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사과가 나오다가 나오다가 이제 안 나오니까 뭐가 나오냐면 대체로 부타오 나옵니다. 부타오 나오는데 부타오 포도가 아주 맛있대요. 와 이거 어디서 샀니? 또 이미 차오실에서 샀니? 맞은 건 슈퍼마켓에서 샀니? 아니 부모님이 외교에 있는 근교에 있는 포도성에 갔다가 포도밭에 가셔서 사가지고 와서 그래서 굉장히 맛있어 라는 표현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포도는 어디에서 사가지고 온 겁니까? 정답 뭐요? 차오취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니까 마치 시험 보고 계시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만 아 내가 이런 단어들 못 들어서 못 들었구나 라고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달에 이 총평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달에 이 총평에서 어휘들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10월에 시험 보실 분들은요. 이런 어휘들 하나하나씩 정확하게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방에 식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식물이 노랗게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식물이 변하지? 라고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방에 뭐가 부족해서 하루 종일 방에만 둔더니 햇빛이 부족해서 그렇더라. 그러면 햇빛이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동사만 들어보시면 되겠죠. 어떤 제시어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까? 최소 양광 최소 양광 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최소 양광 이런 답을 체크해 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강 침이라는 구체적인 동작도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여러분 4급 시험에 운동이 많이 나와요. 이번에 뭐가 나왔냐면 핑팡 치어 나왔어요. 조금 있다가 학교에서 우리 핑팡 치어 비싸이 하는데 나 지금 보러 갈 건데 너는 어? 나도 갈 거야. 너 빨리 와. 지금 늦으면 안 돼. 라는 표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핑팡 치어 비싸이.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러 갑니까? 칸비싸이 가 정답인데 이런 체육활동에 관한 명칭을 정확하게 들어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핑팡 치어 탁구가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 뭐 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란치어 농구하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이런 경기에 대해서 운동 종목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해 보시라고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란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국에서 잘하는 거 뭐 있어요? 위 마우치어 테니스도 있고요. 그것 중에 또 제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 뭐 있습니까? 뭐니 먹는 뭐니 해도 축구를 좋아한다.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왕치오도 나올 수 있고요. 위 마우치어 나오면 그 다음에 축구 이야기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좋지요. 그 다음에 또 여가활동을 이야기할 때 수영도 많이 나오겠죠. 여영 그래서 여기까지 운동 종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핑팡 치어 나오면 또 다른 듣기에는 다른 종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택배기사가 물건을 집 앞에 딱 가지고 와서 전화를 합니다. 지금 어디세요? 제가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라고 하니까 지금 집에 없는데 나중에 가져다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집에 도착했다고 그러면 연락할 사람 없어요? 이것을 대신 받아줄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알았다고 제가 이웃에게 지금 바로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지금 누구에게 연락을 해보려고 합니까? 정답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거 시개로 딱 언급됐겠죠. 그래서 정답은 렌즈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답 문제 내용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문제는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생님들이 아 어려웠어요. 실제 문제 유형만 파악했다면 그 문제는 결코 어렵지 않았을 텐데 사고를 조금만 전환해 보신다면 마땅히 들어와야 될 어휘들만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거 선생님이 지난 해 굉장히 많이 정리를 듣는데 이제 또 후반부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충대충 하다 뭐 있습니까 여러분? 세심하지 못하다 외우셔야 되겠어요. 초신과 마후 바꿔서 나오는 이런 표현들이 딱 나왔습니다. 초신 마후 까지 점검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한 여자가 우리 회사는 어린이날이 되면 선물을 줘. 아 그래? 그런 것도 줘? 이 남자가 되게 부러워하는 그런 하나 일종의 대화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대화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곧 있으면 어린이날이 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어린이날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런 명사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도케바츠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얼통지혜 얼통지혜 까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독해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전체 난이도 하 이번에 1부분과 2부분과 3부분 굉장히 쉬워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시간 배분을 잘 해보셨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독해 제1부분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줄재경향은 빈칸이 나옵니다. 이 빈칸 앞에 적절한 어비를 채우십시오라는 제시어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쉬웠던 게 양사가 나오거나 접속사가 나오면 좀 어려웠죠. 근데 기본적인 정말 신나단 문제 유형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까지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어비가 출제가 되었는지 우리 살펴보실까요? 서술문에서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 정도의 어비는 4급 어비니까 외워야 된대요. 오샘이 그럼 이런 거 외워보자고요.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속도 이런 거요. 속도 속도 뜻보다 뭐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품사가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이건 명사네. 그 다음에는요. 한번 읽어보세요. 샤웨이 약간 조금이라는 부사고요. 그 다음에는요. 완전 해커스 교재의 쓰기 파트에 있었죠. 완전 런우라고 해서 임무 명사 임무를 완성하다 술목으로 배우셨을 것입니다. 자 이거 제가 그렇게 강조해드렸던 맛과 관련되어 있는 용용사네요. 뭐 있습니까? 여러분 구 오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사급어휘 출생하다 시작 초승 이러한 사급어휘들이 나왔네요. 여러분 스스로가 체감하기에 아 이번엔 좀 시험을 쉬었는데 라는 건 느껴지시죠? 자 그러면 대화문에서는요. 제가 모자를 쓰다 안경을 끼다 라고 했을 때 항상 이 동사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해드린 바 있는 동사입니다. 끼다 착용하다 따이 나왔고요. 인시앙 제가 인시앙 나오면 항상 운장 외우라는 게 뭐 있었어요? 여러분 중국이 나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다. 종국어 개월이 오샬라 헌성 크다 인시앙 이런 거 강조해드리죠?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께서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인시앙 명사로서 인상이고요. 자 난이도상 선생님 프린트는 있어요. 도쿄파츠에 그래서 경쟁하다 뭐 있어요. 진정 그나마 이게 좀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사급어휘에서 난이도 조금 높은 징 정 동사 경쟁 하도 나왔고요. 난 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건방진 부사라고 정리해드렸죠. 주어 앞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설마 뭐뭐 이겠는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 그래서 주어 앞에 들어갔기 때문에 위치만으로도 문제 풀어보실 수 있었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쪼안예 그럼 뭐죠 여러분? 쪼안예는 전공이에요. 하지만 명사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로서 전문적이다라는 분사도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같이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어비들이 서술문과 대화문에 나왔네요. 그럼 우리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지 우리 맛보기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우리 서술문에서 보세요. 자 저 줄 샤모 나왔어요. 이 에이 지옥 비 여러분 이 에이 지옥 비 그러면 에이 하자마자 바로 뭐 무엇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보통 뭐가 많이 들어갈까요? 동사 수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어진 제시용의 동사는 누구밖에 없어요? 초성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알며 문제 풀어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 줄 샤모 이 고양이는요 이 초성지요 태어나자마자 빼 누군가에 의해서 행위자 생략됐겠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동사 결과 나왔습니다. 송 다오와 자 워멘자 워멘자 우리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요 인치 그러므로 허 워멘어 간치 우리와의 감정 우리와의 관계가 헌신 아주 깊습니다. 같이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베이자 구문 나와서 베이자 구문 뒤에는 이러한 명사 행위자가 생략됐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따로 복습하실 때는 체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조 E, A, G, O, B, A 하자마자 첫 번째 동사 하자마자 두 번째 수라다 까지 기억해 보시면 되겠죠. 46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우리 대화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보세요. 어디 있어요? 쉼표 찍고 그 다음 있고 마가 있네요. 문장 제일 앞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접속사나 아니면 부사 그런데 접속사 주어진 제시어에 없잖아요. 그럼 위치만으로도 뭐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까? 난다오 넣어주시면 되겠죠. 설마 뭐뭐입니까?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증 우하올라 벌써 5일이야 전부 하이브 파궁즈 어쩌서 아직까지 월급을 안 줘? 그러니까 비가 멀어요. 저때 이증 팔로 어제 이미 줬어 난다오니 메이수오다 인항더 티싱두안싱마 여러분 요즘에는요 은행에서 돈을 쓰거나 뭔가의 알림 서비스가 굉장히 알림 문자가 되게 많이 오죠. 그런 알림 문자를 뭐라고 하냐면 티싱두안싱이라고 하는 거죠. 티싱두안싱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외워놓으시면 우리 회화상에서도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티싱두안싱 어제 나왔는데 너 은행의 알림 서비스 받지 못했니? 은행의 알림 문자 설마 받지 못했니?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말하는 사람의 강한 의도를 나타낼 때 난다오 가장 건방진 부사의 대표적인 주자였죠.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서 우리 대화문까지 우리 독해 제1부분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 전략은요 주어진 제시어 이 5개의 주어진 제시어의 품사와 의미를 정확하게 당연히 파악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해석이 아니고 이 빈칸에는 어떠한 품사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구별해 보시고요. 만약에 2개 이상의 동사가 나오거나 명사가 나오거나 그랬을 때 먼저 정답의 후보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는 문맥상의 흐름 문맥상의 흐름으로서 가장 알맞는 어휘를 정답으로 선택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주어진 제시어의 무엇을 모르면 품사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4급 어휘의 중요성이 우리 독해 파트에 더 있겠죠. 주어진 제시어의 품사를 잘 공부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독해 제1부분 살펴드렸어요. 자 독해 제2부분 역시 난이도화 그렇게 어려운 접속사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그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우리 출제 경향은요 보기에 있는 앞뒤 접속사의 호응구조를 단서로 순서를 배열해 주시거나 아니면 두번째 시간의 흐름 너무 중요하겠죠. 지시대명사의 사용 그리고 아주 또 시험이 자주 나오는 원인과 결과가 있거나 아니면 추상적인 내용이 먼저 나오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이런 논리구조의 관계를 단서로 순서를 배열해 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접속사에 관련된 문제가 한 4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어떤 접속사가 나왔냐면 여러분 접속사라고 한다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되고 있어요. 수이란의 단실 무조건 나오죠. 이런 앞뒤에 상반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A일 뿐만 아니라 B이다 라고 해서 점층관계 범위가 넓어지는 보단 A, 얼치에도 나올 수 있겠지만 하에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이란 나오면 인과관계죠.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지이란 A, 나머, B, 기왕, A 한바를 그러면 무엇무엇을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이란 접속사의 호흡구조를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ut like 이런 것들이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과 결과 시간의 흐름 지시대명사를 활용해서 등을 문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는 제가 하나의 접속사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같이 어순별 해보실 수 있겠어요? 그럼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첫 번째 간단하게 읽으세요. 단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잡아보셔야 되겠죠. A번에 지이란 나왔습니다. 그럼 지이란 나오면 뭐 나와야 돼요? 나 한번 나올 수 있겠고 아, 삥은 누구랑 같은 말이에요? 예의 서면에겠죠. 뭐뭐 도 또한 그러면 삥은 문장 제일 앞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러분 뭐와 뭐를 먼저 단서로 잡으시고요. A와 C를 먼저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술목 위주로 볼게요. 지이란 쥐 디더우완 딜 초자의 날 구체적인 문제가 기왕 이미 나타난 말에 나머 워멘쥐우 인갈 샹판파 지혜주의 뭐 해야 됩니까? 방법을 생각해서 첫 번째 수로 지혜주의 해결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마땅히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랬죠. 그러면 삥은 어디 앞에 들어갈까요? 어디 앞에 C와 B를 병렬해주기 때문에 C 뒤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게다가 보장수로 보장해야만 합니다. 이후 부자의 파성 시양동더실지 앞으로는 더 이상 동일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장 보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순 배열 지이란 A 나머 B 그 다음에 B 병렬해주기 때문에 정답 뭘까요? A C B 순서대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어순 배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독해제 이 부분 너무 중요하죠. 저는 이 다섯 개 무조건 외우라고 하는데요. 문제풀이 전략 첫 번째 접속사의 호응구조를 지금처럼 네 문제 관련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호응구조를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동작의 흐름 혹은 시간명사 부사 등의 단서가 되어서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순서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도 지시대명사에 관련된 문제가 하나 문제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나와야지만이 그 뒤에 지시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추상적인 내용이 언급이 되고 그 뒤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된다. 이 다섯 가지 논리적인 사고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다양한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독해제 이 부분 문제풀이 전략 넣어드렸어요. 자 독해제 3부분 난이도 하 굉장히 쉬웠어요. 계속 독해제 3부분은 쉽네요. 첫 번째 출제 경향은요. 세부 상황에 가나에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주제를 묻는 문제가 수에 비하면 너무 적죠. 한 문항에서 두 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제가 이걸 보고 좀 웃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2016년 총평강의를 할 때 그리고 적중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하고 인사했던 말이 고스란히 나왔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우리 지문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근주의 상원 위에 있는 대학문을 근거로 해서 전공 성공은요. 자 1번에 거 칭송 호 그야말로 칭송 홀가분하게 가볍게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은 여러분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을까요? 2번에 랑렌 샘무 사람으로 알금 부럽게 합니다. 그 다음에 C번에 쥐야우 진레 중요하겠죠. 여러분 쥐야우 필요합니다. 진레 하나하나 차고차고 쌓아가는 것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진레 펑푸 경험이 풍부에 말합니다.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지문에 그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들어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HSK 4급 시험에 이런 속담이나 격언이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지난달에는 실패이시 전공질모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이런 대표적인 격언이 나왔고요. 이번에 독해에서는 여러분 이게 나왔습니다. 제가 기억나요. 2016년 시작할 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하자고 다짐했던 게 어떤 말이 있냐면 천리지싱 천리길을 행하려면 시위 시작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주시아 발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속담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표현이 있었죠. 천리지싱 시위 주시아 천리지싱 시위 주시아 라는 속담이 딱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만 딱 알아도 이 전체 내용은 뭐에 이야기할까요? 어떤 일을 할 때는 천천히 차근차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리지싱 시위 주시아 다이쉬 대략의 의미는 수어 이야기합니다. 야오 도 야오 다우 연팡취 먼 곳을 가려고 한다면 니 지오 비시 쪼 쪼 디부 당신은 먼 곳을 가려고 한다면 첫발을 잘 레디 둬야만 합니다. 첫발을 가야만 합니다. 라는 말을 얘기했죠. 그래서 다가오스워만 이것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번째 무엇을 알려줍니까? 종주이치 주도시 쪼 쪼 가장 기본적인 일에서부터 쪼 쪼 해야 하며 두번째는요 이 디앤 디앤 질레이 조금 조금씩 질레이 쌓아 가야만 하며 세번째 콩요 지 화 쓸데없는 계획이 있다면 취부 쪼 하지 마세요. 설령 쟤 윈 다 덜 리 시 설령 큰 원대한 이상도 예뻐농 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원대한 꿈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 주셔야 되겠고요. 조금 조금씩 쌓아 가주셔야 되겠고요. 쓸데없는 쓸데없는 그런 무모한 계획들을 하지 마셔야지만이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첸 리 질 싱 시 위 주 시 라는 말 알았다면 문제 푸실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이 대화문을 통해서 만약에 성공하러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포하고 있는 건 뭡니까? 작은 일부터 시작하거나 조금 조금씩 쌓아가야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무모한 일은 하지 마세요. 라고 언급된 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말은 뭐 밖에 없습니까? 쥐여우 진레 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된 내용이 살짝 바꿔서 나오는 것이 듣기와 독해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독해 제3부분 문제풀이 전략 먼저 무엇을 보셔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먼저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먼저 보시고 질문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시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정독을 해드렸어요. 아니죠. 빠른 속도로 누구 위주로 주어 수로 목적어 위주로 빨리 읽는 속도계 훈련을 연습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요사한 표현이나 혹은 바꿔서 나오는 이런 핵심 키워드를 찾는 훈련들을 꾸준히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간만 주어진다면 허락한다면 전부 다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푼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독해 파트에서는 한문항당 2.5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80에서 85점까지는 목표로 문제를 풀겠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께서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독해 파트 마무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쓰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이번에요. 지난달에 아, 쓰기제이 부분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지지난달에도 내 문제는 우리가 배웠던 문제인데 한 문제가 아, 예상치 못한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가 나와서 우리 학습자로 하여금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느낌을 받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체 난이도는요. 중, 중 굉장히 문제 잘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점수 쓰기 파트에서 좋은 점수를 우리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지 우리 대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경향 항상 기본 문형 제가 기본 문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는 거 있죠. 항상 수업, 재수업 학교 보장만 들으시면 뭐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국어에요. 수는 주어, 수로, 목적어요. 그 다음에 주어, 목적어를 꾸며주는 관용어가 있어야 되겠고 수로를 꾸며주는 뭐가 있어야 되겠고 부사어가 있어야 되겠고 부사어 딱 들어가면 여러분 부족의 형도 어순 딱 연상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로 들어가고 수로의 동작이 된 결과가 있을 때는 수로에 대한 결과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호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6대 문장 성분에 관련된 문제가 무려 6개에서 일곱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수문요.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바짝문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번에 인상적인 건 2015년 9월부터 지금 8월까지 바짝문이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바짝문은 안 나왔어요, 여러분. 바짝문 나오지 않고 B자 구문 나왔고 B자 구문 나왔고 경험은 나왔어요. 참 의례적이죠. 그렇죠? 이렇게 예외들도 있더라는 거죠. 어쨌든 바짝문은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 쓰기체 이 부분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짝문의 어수는 숙지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문형과 그 다음에 특수문형의 문제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기본적인 문형에 관한 이야기 우리 둥상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겠어요? 이거는 2014년에 나왔어요. 선생님 프린트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부어가 뭐죠? 동사예요. 근데 설령 내가 이거를 모른다 했지라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부가 있어요. 아니, 불자가 있으니까 그 뒤에 있는 어휘는 뭐일 것이다? 수로 동사일 것이다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 부어나 이런 너저구어가 붙어있으면 무조건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자리에 넣어라? 수로자리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야오취어 뭡니까? 동사 요구일 수도 있고 명사 요구하다 일 수도 있고 요구도 될 수 있겠죠. 타다, 뼈, 뼈, 사극어 입니다. 나는 또 동사예요. 자, 과연 야오취어가 동사로도 쓰이고 짜오피도 동사로도 쓰이고 이게 하나의 문장에 동사가 세 개가 있는 문장일까? 요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처음에 수로를 잘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로 잡아주실 때 뭐가 있기 때문에 부가 있기 때문에 부, 부, 허 수로자리에 딱 배치해 주신다면 주어가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결정될 것입니다. 자, 무엇이 무엇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무엇이 주어 결정되겠죠. 주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짜오진 조건이 누구의 조건이? 타다, 짜오진 그의 조건이 부, 부, 허 부합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의 마치 명사처럼 쓰여서 채용 조건 채용 요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짜오핀 요구가 동사로서 쓰인 것이 아니라 뭘로 사용되었다? 명사로 사용되었다. 채용 조건에 채용 요구에 채용 요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타다, 다오진 부, 부, 허 쟈, 피, 야오, 지오 타다, 다오진 부, 부, 허 쟈, 피, 야오, 지오 그의 조건은 채용 요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주, 슬, 목 만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주, 슬, 목의 형태에 관련된 문제, 어승 배열 살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펑 뭐죠? 수사, 양사 그러면 수사, 양사 딱 나오니까 누구 연결해 줘야 될까요? 명사를 꾸며줘야 되겠고 관용으로 사용해야 되겠죠. 자, 러가 있습니다. 쏘다오는 뭡니까? 내가 받는 거죠. 수신한 겁니다.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라이츠 뭡니까? 여러분 동사입니다. 그 라이츠는 어디어디로부터 오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어디로부터 라고 해서 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장소,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워 쪼, 구어, 더 나왔어요. 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러저고어가 있으니 수로는 누구다? 쏘다오 라고 해서 여러분 수로를 잘 잡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쏘다오 되겠죠? 누가 받았어요? 제가 받았어요. 와, 쏘다오 러 무엇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신, 편지를 받았습니다. 몇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까?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 편지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중국에서 온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해드리는 관영어의 어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시작 수사, 양사, 수식어, 떠, 명사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라이츠 라이츠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겠다? 쪼, 구어, 장소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중국에서부터 온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주, 술, 목이고 이 목적어를 꾸며주는 관영어의 어순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수사, 양사, 수식어, 떠, 명사로 이루어진다. 까지 기억해 보시면 되겠죠. 다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워쇼다올 러 이 펑 라이츠 종구어 다신 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영어의 어순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되고 있네요. 여기까지 우리 6대 문장 성분에 관련된 문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특수 문형은요. 이번에 세 문제 빼이자, 비자 경험이 나왔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문제만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빼이자 눈에 딱 보이시죠? 근데 난이도상 어, 여러분 잘 어순 배를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부, 번 듣기에 나왔던 제시어죠. 대부분의 어쨌든 사거법이 나왔습니다. 구, 거 대다수의 고개 그죠? 자, 그거 뭡니까? 명사로서 가격 빼이자 뒤에 나오니까 뭐 나옵니까, 여러분? 행위자 그죠? 그러면 그 행위자는 뭡니까? 비자오, 띠, 더 더 나왔으니까 명설 명사 명사 누구밖에 없어요? 다, 부, 번 구, 거에요 아니면 짜, 거 띠가 나왔으니까 비교적 낮은 가격 더, 띠는 뭐 나와야 될까요? 짜, 거 먼저 나와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빼이자 구분 뒤에 행위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뭐 나와야 됩니까? 수러 나와야 되겠다 까지 점검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주어 당하는 것 누가 당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비교적 낮은 가격에 의해서 누가 당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고객이죠. 그래서 주어 들어갑니다. 다, 부, 번 구, 거 대다수의 고객은 무엇에 의해서 빼이 비자오 띠, 더 치아그 비교적 낮은 가격에 의해서 수러 누구 있습니까? 매료시키다 뭡니까, 여러분? 시인 사급어 보였죠. 시인 수러 뒤에 반드시 뭐 나와야 됩니까? 러 나와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빼이자 구분의 기본적인 문형입니다. 다, 부, 번, 구, 거 빼이 비, 지아,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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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자, 근데 마지막은 또가 들어갔어요. 또 부사 뭐예요? 부사입니다. 여러분, 바자 구분이 됐든 빼이자 구분이 됐든 부사의 어수에는 부, 조, 개, 형, 더 기 때문에 개사구 앞에 뭐가 들어갔어요? 부사, 또가 들어갔겠죠? 만약에 바가 들어갔다면 예외겠지만 빼이자 구분에서는 또는 예외가 아니라 원래 빼이자 구분 앞에 들어가야 되므로 그리고 주어가 뭐이므로 복수이므로 범위를 제한해 주셔야 되겠죠? 대다수의 곡의 모두 다, 부, 번, 구, 거, 도 빼이 비, 지아,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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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적 어려우셨겠죠? 사급 학생들에게는 다소 조금 어려웠을 듯한 난이도 상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넣어드렸습니다. 특수문형 빼이자 구분 나와서요. 다른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구분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휘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휘들을 여러분께서 마땅히 숙지해 보시면서 문제 풀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대표적인 누가 나왔어요? 첫 번째 제시어 랑이 나왔습니다. 랑이 딱 나오는 순간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수로 자리로 배치하고 랑에 대한 목적어가 두 번째 수로에 대한 주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누가 느껴요? 내가 뭐합니까? 두 번째 수로 잡으셔야 되겠죠? 여러분 두 번째 수로는 누구 있습니까? 간다오 뭐라고 느낍니까 여러분? 헌출징이 여기서 뭘로 쓰였어요? 목적으로 쓰였겠죠? 그래서 이런 동사가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형태를 여러분께서 중국어 어감만 아셨어도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시합에 져서 실망함을 느꼈다? 실왕이라고 가르쳐드리지 않았어요? 실망함을 느끼다? 간다오 한 실왕 이렇게요. 아주 놀라움을 느끼다? 간다오 한 췄진 이게 중국어의 어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간다오가 동사고 그 다음에 췄진도 동사지만 간다오에 대한 목적으로 동사가 쓰였다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칭 더 지혜구어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될까요? 주어 자리에 딱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일의 결과가 시칭 더 지혜구어 일의 결과는 누구로 하여금 첫 번째 수로 랑워 두 번째 수로 간다오 이 간다오에 대한 목적어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동사가 목적화되어서 헌취징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급어의 모조리 나왔죠? 시칭 더 지혜구어 간다오 췄징 이런 제시어들을 여러분께서 아셔야지만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험 문의였습니다. 시칭 더 지혜구어 랑워 간다오 간췄징 특수문용 중에 바짜 구문과 우리가 비교적 어렵게 나왔던 바짜 구문과 경험 문에 대해서 쓰기 제1부분 정리해 드립니다. 자 문제풀이 전략 뭐죠 여러분? 주어진 제시어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잡아야 될까요? 수로를 먼저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수로가 딱 결정이 되면 무엇이 결정이 될까요? 주어와 목적어가 배치가 될 수 있겠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주어와 목적어를 꾸며주는 조금 전에 봤던 관용어의 어순 수사, 양사, 수식어, 명사 그 다음에 수로를 꾸며주는 부사어 부사어의 어순 부족의 형도 그 다음에 수로를 보충 설명해 줄 수 있는 보어 보어는 해커스 교재에 참고하셔서 보어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어의 종류들을 활용을 해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고 장문도 할 수 있는지 연습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네요. 여기가 수기제 1부분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수기제 2부분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다섯 문제 다 선생님이 선생님 프린트 안에서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도 좋고 뜻 깊을 것 같고 여러분이 선생님이 넣어드리는 이러한 프린트만 공부를 잘 하셨다면 충분히 수기제 2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뭐가 출제가 되었어요? 동사, 명사, 형용사, 다행히 양사, 부사 이런 거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수준으로 나왔다는 거죠. 인물이 등장하는 사진과 사물이 등장하는 그림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무형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가 그렇게 강조해드리죠. 학생들이 무조건 외워요. 여러분, 쫑이 나올 수도 있지만 쫑 나오면 지금 안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동사를 알아야 된다는 문제의 유형 바오라는 동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되겠어요? 잘하면 그녀가 타 그 다음에 안된다 바오 상자를 오늘 시험에는 안고 있었어요. 큰 상자 시양지 해도 됐는데 시양지가 생각이 안 나 그럼 뭘로 대치할까요, 여러분? 물건 이렇게로 대치하라는 거죠. 타, 바오, 동시 너무 밋밋하죠? 그럼 여러분 부사 들어갑니다. 정자 타, 정자의 바오 동사 뒤에 뭐도 붙일 수 있어요? 진행 들어가는 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물건을 들고 있습니까? 쫑이라는 제시원을 쓰니까 이 쫑이라는 형용사가 문장상에는 어떻게 쓰였을까요? 관용으로 쓰였겠죠. 그래서 아주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시작 타, 정자의 바오 제가 누누이 강조해 드리는 아주 중요한 예문인 거 아시죠? 충분히 활용해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쪼이 나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바오라는 동사까지도 체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타, 정자의 바오 조, 헌종다, 동시 2014년, 2015년, 2016년에 다 나왔던 이런 문제들이 또 기출로 나왔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들어가겠습니다. 한 남자가 거울을 벽에 딱 걸고 있었어요. 이것도 기출이죠. 여러분, 징즈 나오는데요. 이 징즈가 나오면 또 샘이 뭐 중요한다고 그랬어요? 손수변이 들어가는 이런 과 라는 동사를 더 아래에 내린다는 거죠. 손수변이 들어가는 동사들 샘이 정리해 드렸잖아요. 꽈도 있었고 빠오도 있었고 릉도 있었고 다에도 있었고 이런 손수변이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동사들을 활용한 문제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그가 거울을 어디다 걸었어요? 벽에 걸었죠. 그럼 들어갑니다. 다 여기에서 100점이 높은 중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무엇을 쓸 수 있어야 될까요? 바 저금을 한번 써야 되겠죠, 여러분. 실력 발휘하셔야 되겠죠. 그가 바 그렇죠. 무엇을 거울을 징즈 어떻게 했어요? 구체적인 동작? 꽈 걸었는데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됐네요? 결과 나와야 됐네요. 그럼 어디에 걸었다? 꽈 자이 계사구가 결과 뭐로 쓰인 케이스 꽈 자이 제가 이 단어는 분명히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벽 장상 까지 딱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가 거울을 벽에 걸었습니다. 타바 징즈 꽈 자이 장상 그 뒤에 러를 붙였어도 무관하십니다. 타바 징즈 꽈 자이 장상 러 하셔도 무관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딱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2번이었어요. 바 자고 구문 쓸 수 있는 것들 같이 정리해 드렸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징즈 하고 이런 것만 보시더라도 아 우리가 배웠던 문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타바 징즈 꽈 자이 장상 러 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지막 잊지 마십시오. 해커스 교재에서 필수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그 뒤에 가서 또 정리되는 것들 있죠. 그거와 그리고 선생님이 제시해 드리는 총평강의와 적중강의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어떤 포인트로 선생님이 이 그림이 나오면 제발 여러분들이 장문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장문하면 여러분들은 쩡짤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모두 다 쩡짤을 넣어서 문장을 만드시더라고요. 그거보다는 이 그림이 나왔을 때 출제할 자의 의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해 줘야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 포인트를 잡아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선생님이 프린트에 제공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총평과 적중강의를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여러분? 매달 제가 여러분하고 한 달에 두 번씩 만나고 있는데요. 총평강의하고 적중강의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데 항상 그 강의를 통해서 지방에 있는 분이라도 혹은 우리 학당에 나와서 이런 강의를 못 듣는 학원님들에게 좀 더 좋은 자료를 제공해 드려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 주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잘 HSGA 4급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해커스에서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